안녕하십니까. 장석환입니다. 오늘 저는 산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우리 최승동원 아나운서께서 중앙재해대책본부 집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오늘까지 해서 사상자, 실종자 포함해서 50명입니다. 그중에서 3분은 아직 찾지를 못했고요. 주로 산사태에 일어난 부분에서 3분들이 아직 찾지를 못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가축 폐사가 93만 마리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큰 피해죠. 또 이번에 특징 중의 하나는 장마 초기에 이렇게 큰 피해가 난 상황입니다. 대부분은 장마 후기 그리고 태풍 때 사고나 사상자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장마 초기에 이렇게 난 부분이다. 그중에서 특히 산사태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 심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산사태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아, 산사태로 저렇게 됐구나. 어휴, 다 잠겼네요. 산사태가 다른 것과 다르게 물과 함께 같이 내려온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예천 지역인데요. 지난 예천에서 15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산사태가 나는지에다가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이 있는데요. 저 위에 그림을 보시면 저게 뭐 글씨가 좀 복잡해서 우리 최성돈 아나운서께서는 학교 다니실 때 물리 좋아하셨어요? 수학 물리. 안 좋아하실 겁니다. 잘 도망쳐왔는데 이렇게 또 사인도 나오고 코사인도 나오고 그러네요. 저게 이제 잘 보시면 돌이 산에 얹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산에 이렇게 얹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잘 얹혀져 있는 각도를 우리가 안식각이라고 합니다. 안식각이라고 하는데 이 안식각은 저 상황에서 보면 돌의 무게, 흙의 무게가 흐르는 방향하고 저 흙이나 돌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는 최소한의 각도가 안식각인데요. 만약에 저 흙이나 돌이 내려오기 위해서는 어떤 게 더 변화가 있어야지 내려오겠습니까? 저기에서의 변화는 어떤 부분이 좀 변화가 있으면 내려올까요? 어렵네요. 저기에는 저기에 있는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버티는 힘인데요. 마찰력이 줄어든다든지 그러면 미끄러져 내려올 수 있고. 또 하나는 무게가 더 얹혀지면. 무거워지면. 우리가 흔히 경사에서 누르면 미끄러져 내려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원리인데요. 다음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 더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흙에서 저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산의 대부분의 토피는 굉장히 얕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흙 사이에 있는 공간에 물에 무게가 얹혀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무게가 얹혀지는 거고요. 또 바위와 흙 사이에 물이 있게 되면 그게 수막 현상처럼 해서 마찰력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상태에서 자연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는 저런 현상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 때문에 산사태가 났고 오른쪽 그림은 그와 같이 물과 흙이 같이 도로에 침범하는 그런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름철의 특징은 또 다른, 다른 철보다는 다른 형태의 산사태가 있는데 바로 토성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성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물과 흙과 그다음에 바위가 한꺼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묽은 반죽처럼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죽처럼 흘러나오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고 그 부분들이 대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11년 웅연산 산사태가 바로 토성유고. 또 올해 낳았던 여러 가지 봉화나 예천이나 영주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한번 영상으로 한번 좀 보실까요. 정선의 상황인데요. 저기에 보시면은. 다 무너져 내리네요. 보시다시피 물과 흙 그리고 돌이 한꺼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것을 피한다거나 그것을 위치에 대한 것을 감지한다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게 이제 한 그 당시 한 140mm가 왔는데요. 그 전에 한 400mm 정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굉장한 많은 물이 포화된 상태에서 비가 갑자기 더우니까 무게가 더해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미끄럼들처럼 마찰력이 줄어들어서 한꺼번에 쏟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잠시 소강 상태가 됐다고 해서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처럼 오늘 굉장히 날이 맑고 폭염까지도 되어지지만 그렇다고 산사태가 없냐. 그렇지 않고 이미 굉장한 많은 양의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위에 조그만한 다른 힘이나 비가 조금 더우면 언제든지 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은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럼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전조 증상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갑자기 소리가 난다든지 약간 우르릉 소리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고 과거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산에서 그런 부분들의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산이 운다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피를 토한다. 즉 황토물이 솟아오른다.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가장 좀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옹벽. 도심지의 옹벽 문제인데요. 도심지의 옹벽에는 굉장히 많은 피해들이 많이 있고 산 비타를 깎아서 만든 요새 아파트라든지 주택단지가 많지 않으니까. 부산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부산 같은 경우도 한번 준비된 화면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옹벽 붕괴? 흙더미가 아파트 단지를 뒤덮었습니다. 옹벽이 무너지면서 야산에서 흘러내린 겁니다. 옹벽은 이제 뒤에 원리가 뒤에 한번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 옹벽은 사실은 절개지의 흙을 지탱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인데요. 그 부분들이 물이 차게 되면 그 물의 무게를 버티지를 못하고 터지는 그런 형상이 되는데. 그래서 옹벽 같은 경우는 배수로 해서 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약간 배부름 현상. 배가 이렇게 부른다든지 옹벽에 균열이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하시고. 만약에 그런 현상이 있으면 빨리 신고를 좀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옹벽이 이렇게 불룩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평소보다도 대부분 이제 자기 주변의 주택지에서 봤을 때 옹벽이 다른 모습이 보인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나. 균열이 갔다든지 그럼 반드시 좀 신고를 하셔서 좀 긴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이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안식각보다 더 급한 경사가 많이 돼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산지라든지 산지에 펜션을 개발한다든지 도로 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절개지 같은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로부터 산사태가 출발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주변에 공사를 했다든지 절개지가 있다든지. 최근에 작은 소규모 공사가 많이 이루었던 산지 지역에서는 굉장히 산사태를 유의하시고 좀 주의깊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래에 공사가 된 지역.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사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러면 행동을 행동요령을 가지고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자기 주변에 배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잘 있게 보셔야 될 거고요. 당연히 뭐 기상정보나 재난정보센터 그리고 KBS 재난방송센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할 때 두 가지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산사태 오는 방향에 같은 방향에 아래쪽으로 갈 게 아니고 직각 방향 옆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낮은 것보다는 능선 쪽으로 위쪽으로 가야지 많이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게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막상 닥치면 당황돼서 잘 되지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대한 시뮬레이션 즉 모의훈련 같은 것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산사태 피해를 좀 하기 위해서는 긴급 문자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산사태 예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네 단계가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이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내려왔는데 산림청 홈페이지에 가면 정보시스템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내 주변에 얼마나 위험한지, 내 주변이 산사태 위험지구인지 이런 부분을 좀 스스로 좀 깨달아서 본인이 1차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잘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장마철에 이제 지나면 땅 꺼짐 이런 부분들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많은 부분들이 땅 꺼짐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땅 꺼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포트홀과 싱크홀이 있는데요. 포트홀, 싱크홀은 포트홀은 냄비처럼 생겼다고 해서 포트홀이고 싱크홀은 아래쪽에 큰 구멍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분이 질문해 오셨는데 땅 꺼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아니면 위험한 건지 좀 물어보시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가 오면 땅에 물이 꽉 차서 지하수가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비가 갑자기 그치고 맑은 날이 계속되면 지하수가 빠지는 과정에서 그 빠지는 과정에서 물만 빠지는 게 아니고 흙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생기면서 점점 커지고 중력에 의해서 이 부분이 점점 아래쪽으로 하면서 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있는 하중을 견디지 못하면 한꺼번에 갑자기 푹 꺼지는 현상.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 있고요. 마무리 말씀으로 산사태를 피할 수, 완전히 그걸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부분을 미리 좀 조심하고 대비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비나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행동요령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셔서 내 생명과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1차적으로 좀 가지셔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노약자분들은 자녀분들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좀 인식이나 인지를 좀 시켜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